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6%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졌던 흐름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그런데 지난 상승분 거의 8만 8천원까지 올라갔던 상승분 이 부분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사실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는 변동성인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정고점 그냥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요인으로는 이제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 자체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파랗게 질린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주주, 바이든 사퇴에 반영이 되었다.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반도체가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앞으로 AI 시대에 필수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이제 결국 AI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은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군가가 그것을 사주한 게 아니라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 트럼프라고 해서 절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주가는 하락한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과 이제 트럼프도 역시 하나의 큰 세력,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게 일어난다? 세력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뭐 반도체를 어떻게 한다? 2차 전제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피력을 하지만 결국 문제는 세력들의 돈 싸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일종의 포지션의 전환 플러스 서로 자산의 지금 비중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어떻다? 큰 글로벌 전체 자금의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거지 삼성전자의 가치 자체가 빠지는 게 절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여러분들 결국엔 어떻다? 아무 재료 없는 수급은 결국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텔리, SK하이닉스, 뭐 TSMC 추천 종목을 제외를 했다. 자 모건 스텔리가 이 두 종목을 제외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TSMC, 즉 대만의 TSMC고요.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역시 영향을 받게 됐는데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 결국 이 TSMC와 다르다라는 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 삼성전자는 역시 추천 종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 채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변동성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승인 테스트 통과를 했고 하성 17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이 HBM3를 양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BM은 결국에는 어떻다? AI 반도체, AI 반도체, AI 가속기에서 결국에는 이 칩과 메모리 칩과 아 메모리 칩이 아니죠. 이제 비메모리 칩과 함께 이제 HBM이 함께 쓸 수밖에 없는 자 앞으로도 더욱더 쓰임새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 HBM을 양산을 하기 전에 이미 10조 영업이익 2분기에 달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HBM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조, 30조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요. 이제 HBM으로 인해서 2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 파트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다? 지금 10조 영업이익 이상으로 정말 20조, 30조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50조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매우 매우 저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HBM 부진을 털고 CXL 전면 배치를 한다. 자 영어들이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영어도 많이 아셔야 되겠는데 제 영상 보시면 이런 영어 하나하나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HBM은 말 그대로 AR 가속계의 AR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라 보시면 되고요. CXL은 뭐냐? 기존의 CPU와 램의 구조를 바꾸게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는 여러분들 이 CPU 하나에 여러 가지 램, 메모리라고 하죠. 이제 기억 칩들 이렇게 메모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 있게 되면서 서로 호환하는 과정이 기존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게 되는데 이 CXL은 뭐다? 이 하나하나 여기 칩 하나하나가 어떻게 된다?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CPU와 역시 호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 하나에 이렇게 단방향으로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효율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자 이 CXL을 전면 배치를 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미래에 또다시 엄청난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CXL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CXL이 2028년에는 메모리 업계의 완전한 메인 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미 여러분들 관련된 기술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엔비디아, AMD 등과 함께 서로 지금 컨소시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0만 전자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10만 전자는 어떻다? 그냥 듣기 좋게 하는 말이고요. 더 듣기 좋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만 원까지 지금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 이 CXL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의 기업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여러분 단기적인 변동성이다.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지금 결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매수해야 되는 지점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지점인가? 이런 부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박이 가족 구독자분들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대응을 하는 거고요. 다 같이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어떻다? 너무 이제 매일매일 사야 할지 팔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특히 실시간 대응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해드리는 부분 자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조금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제 개인 번호로 010-9516-4935번호로 이제 종목명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아니죠. 삼성전자라고 저한테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디테일한 실시간 등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주주분들은 결국 지금 이 큰 변동성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항상 이런 변동성에서 어떻게 잘 대응하냐의 문제가 정말로 큽니다. 매수, 매도, 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이 중장기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그때그때 수익을 극대화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제 개인 번호로 부담없이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 이제 외국인들 수급, 기관계 수급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지금 매도세 전환했다가, 아 매도세였다가 이제 매수세로 어느 정도 전환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 여러분 개인들은 이 눌림목 매매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제 쭉 올라가는 종목을 못 사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이 지점에서 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자 그런 개인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아셔야 된다?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 수급적으로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부담 없이 이렇게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느끼셨다 한다면 제 영상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